이웃사랑회의 모임 이산근 회장님과 그리고 임수필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회장님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의 꿈고마 회장을 맡고 있는 이산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임수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권장하신 두 분께서 스튜디오를 가득 채워주시니까 뭔가 이야기하기 전부터 뭔가 푸근해지고 따뜻해지고 밤이 따뜻한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웃사랑회의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고구마라고도 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고구마 판매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이어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군고구마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의 모임에서 사랑의 고구마를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수익금을 통해서 이제 뭐 기부를 하시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거군요 네 현재 그럼 회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현재 회원은 정회원은 6명이고요 20명 이고요 행사할 때마다 주변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도와주시는데 후원 회원까지 합쳐서 20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모임이 지금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1년에 결성이 된 걸로 들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처음에 만들게 되셨나요?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나요? 2001년도에 저희 동네 청곡동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집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그 집에 어린 친구가 소아암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주민 몇 분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도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한 친구가 그럼 내가 대학 다닐 때 군고구마 아르바이트를 하는 적이 있다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때 마침 또 겨울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군고구마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군고구마를 시작을 해서 판매를 한 금액 전액을 그 집에 한번 전해준 적이 있어서 그게 아마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추운 겨울에 이제 또 군고구마를 이렇게 저녁 때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게 힘들지 않고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주 봉사활동 업무는 군고구마랑 또 어떤 게 있나요 주 저거는 군고구마도 있지만은 봉사가 집수리라든가 또 거리 청소라든가 그런 걸 많이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셔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군요 그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기술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기술자분들이 또 회원분들 중에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사무국장님께서 키가 크신 거 보니까 전구는 잘 가실 것 같아요 아 네 전구 정도는 갈고요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다양한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일하러 주신 분들이 많아서 성기술이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특별하게 실이 필요한 거는 또 이렇게 사회적 관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웃분들한테 아 이런 뜻기 있지 와서 우리 집수리 봉사하는데 와서 함께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집수리 봉사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기억나는 집수리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요즘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예전처럼 많지 않지만 교수원 가정 같은 데가 있어도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갔는데 곰팡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이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곰팡이 청소 벽지와 냉장고와 이렇게 칠했는데 그때 애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짓는데 기뻐하는 거 그때가 이제 보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진짜 보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군고구마로 돌아와서 군고구마 어디서 이제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판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옮기기도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장소 문제도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청고 또는 우리 대동아파트 입구에서 늘 그냥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장소에서요 네 거기 이제 우리는 봉사하는 이 수익금은 기부하는 고구마다 이런 표시를 이렇게 해두고 하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주민들이 이제 지금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겠네요 몇십 년이 됐으니 그렇다면은 이제 고구마 가격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겠어요 종종 여행이 많아요 아 너무 좋네요 정말 듣는 사람 마음까지도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자 얼마나 버시나요? 아 이거 중요하죠 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을 했을 때 총 수익금이 약 1억 2천 네? 21년 동안 1억 2천 아니요 아 작년 아 지금까지 모인 금액이 총 금액이 21년 동안 놀래라 작년에는 아니 저희는 작년 한 해 동안 1억 2천 고구마 팔러 나갈 뻔했잖아요 방금 장소 그만둘 뻔했잖아요 고구마 팔려고 하려고 아 그래요 잠깐 웃자고 이제 그래서 2003년도 우리 말에 네 연말에 했을 때 하고 2004년 초에 총 순수 금액이 910만 원 우와 적지 않다 그러네요 이걸로 이제 어려운 이유도 돕고 또 기술이 필요한 것들은 또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찾아내서 그렇죠 이런 걸 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수익금이 모여서 주로 어디에다가 쓰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수익금을 나오면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북구청을 통해서 지정 기탁을 하는데요 보통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유탁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장애인단체 다음에 집스리 봉사단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좀 나눠주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동네마다 있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들여서 발굴해서 들여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 기부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오랫동안 꾸준히 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24년째시잖아요 좀 하시면서 이렇게 힘든 점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힘든 점이라면 저희들이 다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행사 준비를 하는 과정이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서로 시간 맞춰가지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지만은 또 저희 특정한 아파트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리실에서 또 이렇게 천막을 쳐주고 그런 분들이 또 저희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점이 가장 힘들고 또 어떤 나무 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었다가 있었습니다 고구마 나무가 있던데요 장작을 때워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또 더 힘든 거는 고구마 구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고구마였어요? 반고구마였으나요? 아니면 반고구마 처음에는 반고구마 뭐 어떤 호박고구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또 변종인을 시켜가지고 고구마가 반반씩 이렇게 섞여있네요 섞여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군요 맛있는 고구마 구해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아 예 가장 힘든 부분이죠 그래요 아이파리 애청자께서 이맘때 되면 겨울이 되면은 농소 3동 대동아파트에 사랑의 군고구마가 늘 생각납니다 어머머머머 세상에 회장님 임수필 국장님 파이팅입니다 오늘 올해도 많이 파시라고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아 잊지 못한 너무 내가 이 순간이 뿌듯했다라는 순간이 있다면 일단 이상근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임수필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해오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처음에 우리 주민들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같이 우리 소함을 돕자 이랬을 때 또 그러고 그분들이 늘 잊지 않고 저희들 행사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인사도 해주고 또 기금도 좀 주시고 고구마도 사드시고 언제 하느냐고 늘 물었을 때가 가장 기뻅니다 그래요 뭔가 마음을 함께한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렇죠 또 사무국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수익금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돕는 것도 이제 커다란 보람이지만 우리가 고구마 사업을 할 때는 그게 하나의 마을 커뮤니티 공간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편한 일들을 서로 공유해내고 서로 이제 좋은 일을 한다 해서 기부도 해주시고 이런 게 마을 안에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뿌듯해 보여요 요즘 정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이런 세상인데 거기가 어떤 이렇게 사랑방처럼 사랑방에 대해서 온갖 우리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네요 맞네요 그 순간에는 아주 사랑방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 혹은 울산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회장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이 고구마를 계속 하겠지만은 일단은 첫째는 힘든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모든 분들이 힘든 분들이 없어야 되고 또 모든 분들이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뿐만 아니라 늘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님 우리가 하는 일이 마을 안에서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선한 일들을 좀 해볼 수 없을까 우리가 고민 중인데요 그중에 이제 환경정화를 하면서 기후기와 관련된 일 또 마을에 있는 서로 간에 돌봄을 할 수 있는 관계 형성들을 해 나가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작은 씨앗이 있지만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보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